한국국토정보공사 기장에 3대에 갈게 너 왜 자꾸 낯이거 도다가 선배님이십니다 달아 제대 선배님 다 알아 전혀 안닿는 네 안보이는 선배님 안보이는 전설 재고 출신 유일한 FA FA 자, 가자. 그 정도 소중한 거 집중하고 갑시다. 파이팅! 성경이 신발 샀어요. 성경이 신발 샀어요. 바지 밑단 긴 거 입을까요, 처음에? 그리고 또 신발이 포인트잖아. 크롭 때는 다 입었잖아. 신발이 돋보이게. 옷은? 성민이 형. 아, 성민이 형. 성민이 형. 스셔리스트지. 성신이 형. 야구장 나오는데 거의 야구장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소개팅 가는데? 소개팅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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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팅룩으로 입어버려. 일수룩도 입고 번바 들어가는 거 같아. 나는 옷에 관심이 없어. 나는 약간 입을 때 입고 안 입을 때 안 입는 스타일이야. 생각만 하면 중상?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매일 똑같은 거하고 입고 다니고 싶어. 오늘 동료룩. 오늘 동료룩. 오늘 동료룩. 동료룩. 힙질이야. 홍대 찐따룩 같이 잘 입어. 오늘 사진을 다 잘 못 찍은 거 같아. 너무 밑에 찍어서. 다리가 길어보이게 찍은 게 아니라 상체를 없앴어. 다시 넘어갈 것 같아. 흐흑할 것 같아. return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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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